The first step is to open 구글 시트 자동 채우기 테스트용 미 구글 시트 언덕 클릭 하이라이트 Type 하이라이트 수식 클릭 하이라이트 이 포어 칸에 곱하기 수식인 별표 5를 타이핑한다 클릭 하이라이트 곱해야 할 이 포어 칸을 클릭한다 곱셈이 완성되어야 할 이 포어 칸에 수식이 잘 적용되었다 이 포어 칸에서 엔터 버튼을 클릭한다 미디어 마우스, 커버 하이라이트 자동 채우기 기능이 더욱 편리해졌다 클릭 컨트롤 플러스 엔터 투 오토킥 기 표시에 클릭한다 자동으로 나머지 수식까지 곱셈하기 모두 완성되었다 마우스, 로아이, 크